부산 여행을 즐기실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산앤 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맛집, 관광지, 숙박시설, 공연, 전시, 축제, 뷰티, 쇼핑 뿐만이 아니라 소셜커머스를 이용해서 방값으로 부산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정말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에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나 부산에 놀러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앱입니다. 우선 앱을 실행시키시면 검색, 관광명소, 음식, 숙박, 방값, 부산 등 여러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. 관광명소, 음식, 숙박, 쇼핑, 뷰티웰빙, 문화생활, 추천여행 메뉴를 터치하시면 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나누어져 있는 걸 보실 텐데요. 항목이 자세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더 편리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각 명소, 음식점, 숙박, 업소, 가게 등의 사진과 지도 및 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놀러 가시기 전에 미리 미리 확인하여서 더욱 더 알차고 즐거운 여행을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숙박이나 음식점 등에 바로 전화를 걸으실 수 있어서 따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지 않아도 앱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. 화면 하단 블로그 탭을 터치하시면 관련 블로그들의 목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앱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정보를 블로그에서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 앱에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메뉴는 반값 부산 메뉴인데요. 소셜 커머스를 이용하여서 반값으로 부산을 즐기시는 겁니다.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나 부산에 놀러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반값 메뉴에서 미리 미리 쿠폰을 구입하여서 더욱 더 저렴하게 여행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.